에잉 아이고 와 씨.. 아니 저 맞았는데 저 맞으러 갔는데 졌다고? 혼자 삼을? 이부터 빨리 와 아 안된다 오케이 졌네 이 판결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여기부터 여기부터 아 아 좋았네 아 진짜 욕할 기운도 없어 맨테 너무 나갔어 너무 많이 자가지고 똑같애 그냥 와 뭐야 어휴 씨 뭘 써야 되냐? 아 저거 진짜 밴 해야돼 진짜 챔프가 말이 안 돼 아 롤 끄고 싶다 진짜 알만 안 나네 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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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발 오늘 둘시부터 게임했는데 첫 승리 보살 못 받았어 아 전적 뻘하지마 진짜 아 씨발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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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목소리가 침울해요 아 연승합시다 이거 받고 기압 넣고 좀 이겨봐 나도 짜증나 헤엣 고맙습니다 헤엣 하 텐션 안 올라가 이겨야돼 아 이겨야돼 무조건 원래 연피할때는 이겨야돼 롤 지면은 뭘 가져와도 안 돼 ㄹ ㅡ ㄹ ㅇ 으앙 ㅇㅇ ㅜㅇ ㅅ ㅆ ㅏ ㅇ ㅆ ㅇ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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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 것 같다 잡긴 잡았는데? 다 왔다 그런데 5톤 응 5톤 했는데 랜턴 오 뭐지 오! 오늘은 듀오 날인가봐요 듀오 하니까 팀은 괜찮은 것 같은데? 그런 것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확인 잘 했죠? 네 오오오오 안 될 것 같긴다네 그렇지 너무 잘해 아니 이런 딜 데리고 왜 지는 거야? 그니까 돌았냐? 랜턴 볼까요? 잠깐만 가르도 못 봐 이거 오 타리킬이 났어 아 예측 안되네 둘 어 타릭 높은? 랜턴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말해줄 거야 와 아니 랜턴 타아아아아아 아 미니언 때문에 똥 싸고 이기고 싶다 이렇게 이기는 거 맞아 똥 싸고 이기고 원딜 차기 해야 돼 기분이 흐릴 것 같아 이런 이런 원딜을 데리고 실험패를 하는 팀원들 반성해야 돼 네 닥터기가 진짜 어깨 온데라니까 진짜 이거 그거라니까 자격까지 긁긴 했어요 형 대 아아아아 좋았다 네이스 네이스 오늘 네이스가 좀 힘이 없어 보여요 원래 화조나 레라가 바로 웃으면 좀 창피하니까 돈 더 내야 돼 그건 또 맞지 미친 세트네 그건 다른게만 안 된다 어 나 못 때려 우와 우와 센거 봐 하아잇 아 이거 갔다 이거 얘 왜 듀오에서 올리고 똘렁으로 떨군? 그러게요 씨발 똘렁으로 올리고 싶은데 안되더라고 겁나 알심했는데 아 또 뛰었넘 잘 안났네 베이스 쿠쿠쿠 원래 부자들이 여유롭잖아 쿠쿠쿠 어우 찔겨 아 뭐야 그건 연하네 나 시옥빛 개새끼들 와 근데 칼리스타랑 바로스가 좀 낫긴 하네 근데 이거 재밌지않나 둘다 아니 저 그거 둘다 잘해요 잘해요 뭐부터 보여드릴까 고고 지루스 고 아니 그건 좀 억울하다니까 뭘 의학 지루스다야 다들 의학인데? 아니 괜찮게 함 진짜 오 큰일날 뻔 지금 하나이글스가 순우 37인데 대전사람의 의지인가요 고고 고고 아파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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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내가 너무 쎄다 까비 맞다줬어요 까비 까비 아 아 미니언 날라왔구나 아 아깝다 바르트 괜찮게 하죠 네 나이스 잘하는데? 그러니까 억울하다니까 내가 다음 카드 칼리스타를 보여줄게 칼리스타를 존나 잘하는데 내가 오케이 칼리스타라도 좋아해 칼리스타를 저렇게 하는거 아니지 아 나이스 아 커짱커이님 백계의 토estruct검글 감사합니다 커짱커이? 뭔 뜻이지? 중국어가? 중국어 같은데 커짱커이 아 코 짱커라고 아 근데 롤 졌다고 ㅈㄴ 침울해 있다가 이긴다고 풀리니까 ㅈㄴ같다 내가 그냥 애새끼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 다 그러지 뭐 아니면 한 10연패 박을 아름이 갔어요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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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야라칸 자야라칸이면은 모르가나랑 케이틀 이런걸로 받으실까요? 그래도 되고 스트레시 해도 되고 편난거 내가 맞춰줄께요 케이틀 모래가 나야돼 아 나 칼리 하기로 했잖아 우리 근데 아 칼리 스트레시 뜨고? 칼리 스트레시 쎄게 가자 쎄게 우리 쎄게 가면 돼 오케이 오케이 도망가라는데 다들 뭔소리야 버피야 그럼 꺼져 그냥 다치하고 꺼지라고 왜 안갈거잖아 아 야 그 문도 말고 따놓은거 하면 안되냐? 탐 문도는 좀 구지잖아 아 얘 차단하겠다 어 저기서 디아카 왔는데? 헐 우리 싸우 오케이 나이스 팔이 괜찮죠? 아 잘하는데 아니 손색이 없는데? 손잡을게 없는데 왜? 그래 아니 나 진짜 억울하다 난 너무 억울해 진짜 난 드븐이 전 제가 못하는 인지 하거든요 드븐이 이지 말고 다장한다고 네 바루스 칼리스타 둘 다 공통점이 라인전 세게 하는 픽인데 서포터가 못하면 라인전 세게 못해 맞아 정확히 아시네 똥들을 많이 만났어 내가 할 때 솔랭하면 안되는 침프긴 해 칼리스타 바루스가 침게임용이야 맞아 그거 알면서 꼬득꼬득 솔랭에서 37% 찍어놓고 변명하지마 크크 알 됐고 하지마 가지 나물 빼고 다 좋아해 나 궁 써줘요 알았다 네 막았었죠? 아 어어 쎄다 어이 쟤 혼자 딜을 다 해버리네 그냥 아 이 새끼 왜이래 나 쎄다 너 지앱이 한번 잘 따는거 먹더니 어? 어? 나 뻥이고 있긴 한데 나이스 나이스 이거 이거 못해주나? 근데 아 이게 안 맞는거 아 아 개밀찌나 개밀찌님이랑 왜 말 안넣냐고? 말 놓으셔도 돼요. 전 존댐할게요 근데. 전 답딱이니까. 왜요? 에이 그런 게 어딨어. 무조건 티어 손으로 가야지 협곡에서. 그래 넌 그냥 존댐 말해라. 난 반말해야지. 네? 반말해 그냥. 아닙니다. 후회하지 말고 반말해. 할까요? 하자. 후회하지 말고. 오케이. 나만 반말하면 너무 즐겨 이득이잖아. 아 이거는. 그거는 손절이 나을 것 같은데? 어 근데 이거 좀 갔는데. 아 이거는. 아 나 못 봤다 내가. 내 화면을. 이렇게만 보고. 던졌는데래. 아니. 와. 진짜 에바나. 진짜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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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을 안 써. 나. 빌프 사왔으면 다 잡았는데. 이거. 옥쟁이. 없는데. 렌턴. 어. 쓰러지긴 했는데. 금 쏴. 금 쏴. 금 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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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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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찢었어. 찢었어. 끝났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어. 와. 칼뻔. 걍. 이치. 세다. 원딜 차이. 아. 세다. 세다. 뭔 소리야. 이거는. 원딜 차이 맞긴 하지. 내가 더 잘하지. 어. 오케이. 나이스. GG. 태알 해. 칼이 잘하지. 우터나 원딜이 없어 나는. 제가. 봤나. 잔나. 잔나는 좀 아닌 것 같아. 그래요? 아! 오케이. 한 번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잔나 좋은거 보여줘야겠다 안되겠네 잔진 좋은거 알죠 잔진 잔.. 잔진? 잔진 잔진갑니다 잔진 잔진좌 진도 좀 유명하던데? 들어보니까 진도 억울해 좀 와.. 제일 낫네 이거 근데 KD 봐봐 KD보면 억울하잖아 어 2.76인데 33퍼치곤 괜찮네 그렇지 보여줘 어 잔진 아 조졌다 이거 아 뭐 왔어 뭐 왔어 약간 조진인거 같은데? 까비 근데 갈렸다 이거 어 볼배 잡아버리죠 아 미니언 꺼져 씨발 까비 이거 수업 안터져 이거 왜 왜 누누 탑이니까 사리자 근데 쉔한테 왜 갱을 가는거지? 쉔 누누로 오른잡을 수 있어? 바로 홍해버리네 아니 누누꺼이 끊겼어 예랄 누누 들어가 이걸 쫄아 어어씨 어어 울찌야 아 어어 끊었어 잡아야 잡아 궁 있어 궁 있어 됐어 이거지 이거지 제발 쟤다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잤나? 악호 진짜 큰사람님 근데 이거 보니까 진 마렵죠 하지마 나라서 하는거니까 잘 큰 진 장로용보다 약 큰 싸움이다 이거 와봐 가는중 야 이거 위험하다 아 아 아니야매 아니야매 존나 위험한데? 아니야매 와 수확 너무 맛있어 와 수확이 수확이 몇개야 수확 몇개 먹었어? 4개 먹었어 진 개못하는애님 한개 감사합니다 뭘 못해 존나 날아하는데 난 못하는 원딜이 없다니까 헛소리하는게 아니야 나는 헛소리 안해 나는 안죽아요 절대로 어 GG 징크스 얘기 나와서 해볼까? 이거 어디까지 내가 이겨주나 실험하는거지 님들 징크스까지 꺼낸거면 최악인거 다 꺼내고 있는거잖아 그지 어디까지 버티나 바루스 칼리스타 진 다음에 징크스까지 나온적이 있어요 님들 없죠 가봐 없다 안 돼 하하하하하 다들 없다 안 돼 좋아 내구성 실험중이라고 좋아 그런거 좀 좋아 뭔소리야? 아냐아냐 오케이 이걸 어떻게 해 나 이야 죄송한데 코좀 쳐내주실래요 너 무슨 무슨각을 보는거야 이거 경호치 뺏어먹은거 같은데지 그러네 저 개새끼네 저거 쓰레기같은놈이네 저거 닭질있네 저거 진짜네 아니네 아닌거 같기도하고 미안하다 미안해 정원아 원딜이 정치함 오케이 저거 혐석 저거 트위치 그거 맞아요 맞아요 형 말하는거 아니냐 현석이형 말하는거 아냐 맞아맞아 나 현석이형이랑 친해 현석이형이랑 합숙했었어 예전에 음 내꺼 나이키 조던 티셔츠 갖고있어 그 조던 그 뭐야 아 뺏어갔어? 저 저지 아니 내가 깜빡한거 두고왔는데 숙소에 그 형이 잘 먹고 있더라고 맨날 그 맛으로 정아 젖이 잘 입고 있다 이러 pyt 성아 젖이 좋다 이러면서 TIG 오 나 이제 랜턴은 돼. 너무 무리했는데? BF 300원? 아 왔다. 답자에. 보여주나? 아.. 욕 찍었다. 아.. 바드킬이 한 거 없어. 코 커서 공익감님. 진짜야? 마이테그님? 아 온다. 꺼내버리자. 운 끊어줄게. 죽나? 아 누누트리야 괜찮아. 아 누누온다. 아타미지롱. 구라야지롱. 근데 왜 지지? 와 근데 지지네. 아.. 야. 코드란데? 저야. 난 간 거 같아. 난 일단 갔어. 괜찮은데? 근데 위에도 그냥 박았구나. 뽀삐 사라지 나쁘진 않다. 일단 해볼만 하자. 어? 바론까지? 아 근데 왼쪽. 홀리. 아 아깝다. 갱피부터? 아 누누 졸라란다네 이 새끼. 아 이 새끼 안 뒤져. 아. 아. 한타를 이렇게 하면 되신다고? 아. 뽀삐도 너무 갔다 박았어. 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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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겨. Oh 까비. OOOOV. 캐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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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 캐릭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